저는 보수신보 합작으로 윤석열을 사도하는 진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로서는 백은동이세요. 지금 강릉구 대표가 과거에는 나와 저기 했었는데 이 범죄자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부인은 부악한 범죄자. 강릉구 부인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쪽 의문으로 왔습니다. 강릉구 대표님 오늘 여기서 지푸신고를 열고 지푸려왔는데 이따 윤석열 이유로 전화한다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하러 왔는데요. 그거 하러 왔습니다. 조직님 윤석열 태진 한 번 외쳐주세요. 같이 구호 한 번 하죠. 구호는 또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다같이 따라합니다. 좌우 통합 윤석열은 태진하라 태진하라 유석열은 태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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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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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들 우리 나쁜 놈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